화이자 제약 합격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본사를 두고 있는 화이자는 1894년에 설립된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화이자는 17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세계적으로 공룡 제약사라 불릴 정도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1980년에는 관절념 치료제 펠덴을 출시하며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1990년부터 2000년대에는 화이자를 대표하는 신약이 가장 많이 출시되며 화이자의 황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사에서 근무한 경험 없이도 외국계 제약회사 순위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화이자 제약의 마케팅 직무 포지션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의 합격 스펙과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한국화이자 제약 채용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지방대학교를 졸업했으며 3년 이상 병원 근무 경험이 있으며 공인 어학 점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또한 없었습니다. 영어 소통 능력은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3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 자신만의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어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레벨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제약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코스펙과 영어 실력으로는 외국계 제약회사 서류 전형조차 합격하기 힘들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가 병원에서 근무했던 업무 내용을 마케팅 직무로 연결해서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원자는 한국화이자 제약 채용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다른 유명한 외국계 제약회사 서류 전형까지 가볍게 합격했고 그 중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한국화이자 제약 채용권은 마케팅 직무로 헤드헌터를 통한 파견 계약직 포지션이었습니다. 지원자는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력서 제출부터 최종 합격 후 입사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코칭받았습니다. 특히 한국화이자 제약 면접에서는 엑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미리 연습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가이드받았습니다. 그런 지원자가 신청한 레주메이크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입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자서치 방법 1대1 모의 면접 롤플레이, 영봉 협상 전략입니다. 지원자는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스펙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채용 공고 찾는 방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때문에 시각 남비 없이 단 3번의 외국계 제약회사 면접으로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약회사 주요 면접 질문 한국어입니다. 제약회사 주요 면접 질문 영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레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